한국국토정보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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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어 보겠어요? 뭘 먹냐고? 운동은 어떻게 하느냐고? 전부 기본 여건에 관해서만 물어 봐요. 핵심은 몰라. 아시겠죠? 이분은 자꾸 생기를 생명파라고 제 책에는 생명파라고 써놨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그것을 물어보는 사람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그런 분들은 결국은 전화상담을 해줘도 별로 효과가 없고 뭐를 알아듣는 사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기기. 생명이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도 사랑하시는구나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그 힘이 나의 꺼진 유전자를 키워준다는 것. 그 핵심을 사람들이 희한하게 자꾸 피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냥 방법론 그렇죠?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런 것을 물어본답니다. 그래서 실컷 통화를 40분, 1시간 정도 하고 이 분은 부디 뉴스타트를 가보시라고 그러면 그 사람들 와요? 안와요? 참 안온대요.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왜 안와요? 선택을 안하는 거예요. 왜 선택을 못해요? 악령들 때문에 자꾸 부정적인 생각을 해요. 이렇게 되어버리니까 그러니까 핵심을 보내는 거예요. 설악산 뉴스타트 센터 가도 별거 좋은 거 안 주는 것 같아요. 뚜렷한 녹즙을 갈아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놀라운 몸에 좋은 걸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 얘기를 해도 상담을 받아도 뚜렷이 남는 게 있어요? 없어요? 오늘도 전화를 받았는데 지금 병원에 가서 항암치료를 받는다고 지금 기다리고 있대요. 그래서 왜 전화했냐고 그랬더니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말씀드리고 싶대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 뉴스타트 강의는 좀 들어보셨습니까? 많이 들어봤대요. 아니 많이 들어봤으면 개인적으로 만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그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그래서 제가 하여튼 개인적으로 만나드리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딱 정신이 든 사람들은 이 강의를 인터넷을 통해 들어보면 와! 이거 맞는 말이야! 이렇게 되면 개인적으로 만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개인적으로 만나면 또 저보고 강의시킬 텐데 제가 드릴 수 있는 그 분한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뭐예요? 강의 시간에 한 말밖에 더 있어요. 그래서 참 그런 분들이 꽤 많아요. 그래서 그래도 또 개인적으로 만나러 오셔봐야 제가 할 얘기는 강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 원칙만 얘기해 준다고요. 그 분들 인터넷을 통해서 유튜브를 통해서 벌써 다 들은 거에요. 그런데 이 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혹시라도 박사님이 중요한 것을 숨기고 어떤 비결을 얘기해 주지 않을까 이런 그러면 제가 그런 사람이면 나쁜 놈이죠. 그렇죠? 그 비결은 공개적으로 강의 시간에 얘기 안 하고 그래서 제가 개인 상담을 요청해 오는 거 전부 공짜로 해요. 돈 안 받아요. 그러니까 돈 안 받는 것만 해도 믿을만 해요? 안 해요? 고만 봐도 왜 그래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았으니 그저 줘라. 그런데 이 프로그램이 그저 못해요. 왜? 지금 하는 것 여러분 수입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분들의 도움으로 이게 나가지. 그래서 사실 직원들 봉급을 줄 수만 있으면 저는 개인적으로 수입이 없어도 돼요. 우리 집사람도 그렇고 그래서 월급으로 책정된 것은 저는 이거니까 350, 우리 집사람은 두 번째니까 300. 그런데 그것을 둘 다 안 받으면 직원들 봉급을 한 세 명은 줄 수 있죠. 그렇게 해서 나가는 거예요. 어떻게 돈 벌겠어요? 날씨도 추운데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절대로 큰돈 벌기 위해서 그래서 돈을 잘 벌면 저도 벤츠 타고 다니죠. 10년 넘은 고물차 팔아봐야 250만원 밖에 안 준다는 차인데 그래도 우리 한 목사님도 그런 분이에요. 그래서 전혀 그런 데는 관심 없어요. 정말! 오늘 저녁에는 여러분 중에 파킨슨 씨병을 앓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파킨슨 씨병도 수많은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질병의 일종입니다. 파킨슨 씨병은 자가 면역성 질병이다.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는 병은 어떻게 생기는 병이냐? 그 원인이 뭐냐? 무엇을 자가 면역성 질병이라고 부르느냐? 자가라는 것은 누구 면역이라는 거에요? 나 면역, 나의 면역 세포가 나에게 병을 일으키는 거에요. 희한하죠. 그러면 안 되잖아요. 나의 면역 세포들은 내 몸에 병이 안 생기도록 나를 보호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 나의 면역 세포, 그 면역 세포들 중에 가장 중요하고 대표적인 면역 세포가 바로 T세포에요. T세포에요. 그런데 그 T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내 몸 각처에다가 여러가지 종류의 질병, 상당히 종류가 많습니다. 질병을 일으킵니다. 무엇이 변질되어 가지고? T세포가 변질되어 가지고. T세포가 변질됐다는 얘기는 T세포에 뭐가 변했다는 말입니까? 유전자가 변했다는 말이에요. T세포에 유전자가 변해서 나를, 내 건강을 보호하게 되어 있도록 프로그램이 짜진 내 T세포가 나를 공격할 수 있도록 변질됐버려요. 유전자가 변해서. 그래서 갑상선을 공격하면 그게 갑상선염이 됩니다. 관절을 공격하면 관절염이 됩니다. 그 다음에 눈을 공격하면 농내장, 막막박리증, 황반변성 이렇게 눈에도 여러 종류의 질병을 일으켜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누군가가 이명증에 대해서 물어봤는데 귀에서 자꾸 소리가 나고 가끔 가다가 어떻게 해요? 핑 돌고 어지러우면서 토하고 쓰러지고 그런 병이 있어요. 심해지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이명증, 우리 의사들은 메뉴엘씨병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이 다 자가 면역성 질병입니다. 종류가 무지무지하게 많아요. 피부염 때는 건선이라는 피부염에 걸리고 또 여러분이 잘 아는 아토피도 알러지성도 있지만 자가 면역성하고 같이 가서 그렇게 피부에 염증이 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파킨슨 씨 병은 변질된 T세포가 간을 공격하면 자가 면역성 간염에 걸리기도 하고 변질된 T세포가 골수를 공격하면 재생불량성 빈혈이라는 병도 걸리고 아주 심각한 병을 많이 일으켜요. 병 종류 중에 가장 심각한 병은 루프스라는 병도 있고 그래서 종류가 많아요. 이 변질된 T세포가 우리 몸에 어떤 세포들, 어떤 부위를 공격하느냐에 따라서 그 병명이 결정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질병이 다 있지만 다 같은 자가 면역성 질병의 범주에 들어가는 질병들이 여러 종류가 됩니다. 그럼 파킨슨 씨 병이라는 병은 어떻게 생긴 병이냐? 그 병도 역시 T세포가 변질돼서 어디를 공격하느냐 하면 뇌로 올라가서 뇌 속에, 지난번에 뇌세포에서 생산되는 물질이 많아요. 그래서 세로토닌이라는 물질이 생산이 되면 마음을 평안하고 긍정적으로 만들어 줍니다. 그래서 이 세로토닌 유전자가 꺼지면 불안하고 부정적이 됩니다. 무섭고. 엔도르핀은 우리 마음을 기쁘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멜라토닌. 멜라토닌을 생산하는 유전자가 또 뇌세포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이 생산이 되면 수면, 아주 양질의 수면을 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CCK라는 물질을 생산하는 뇌세포 속에 뇌세포가 잘 생산이 되면 다른 주위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만족할 수 있냐 라고 생각할 수 있는 환경에서도 아주 만족감을 느끼게 해요. 만족감은 참 중요한거죠. 만족해야만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다섯 카라트, 여섯 카라트 비싼 다이아 반지를 끼고도 제가 옛날에 돈 잘 벌 때 다이아 투자도 했거든요. 그때는 맛이 좀 갔었어요. 그래서 다이아를 잘 볼 줄 알아요. 다이아는 벌써 탁 이렇게 움직이면 반짝하고 빛이 반짝하죠. 그 빛의 색깔에 따라서 값이 달라요. 누리끼리하고 붉은 빛이 싸구렸더라고요. 움직일 때 싹파란 빛이 부착하면 비싼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색깔을 F칼라라고 해요. 근데 칼라 이름도 다 잊어버렸어요. 제일 비싼 칼라만 지금 기억이 있고 누리끼리하고 시뻘겋고 이런 것은 흠없고. 딱 보면 알아요. 이야 비싼 거야. 사모님 아주 좋은 다이아 반지입니다. 그랬더니 이 사모님이 반지를 때려. 뭐라 그런지 알아요? 일곱 카라트 해 달라고 그랬더니 6캐라트밖에 안됩니다. 세상에 1억이 넘는 반지입니다. 그 사람은 어떻게 된 거예요? CCK 유전자가 꺼져서 그 비싼 반지를 끼고서도 불행합니다. 참 사람의 내면의 환경이란 것이 유전자의 성태를 결정합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합니다. 뇌세포가 도파민. 도파민은 어떻게 해주는 물질을 하면 이야! 이런 것입니다. 우와! 아마 지난 2002년 월드컵 경기 때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도파민 와장창 나왔어요. 나오면 어떻게 해요? 저도 미국에서 중계방송을 들으면서 그래서 여기서는 저녁에 나오는 게 미국은 새벽 4시인가 방송을 해요. 그래서 호텔 안에서 켜놓고 보다가 우와! 하고 펄쩍펄쩍 뛰었더니까요. 그러고 좀 있더니 전화 걸려와요. 조용히 해달래요. 또 그러면 경찰에 오는데. 그때 그 순간 도파민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도파민은 그런 굉장한 쾌감을 주는 거예요. 엔도피는 그냥 기뻐요. 도파민은 골프 치는 사람들은 언제 도파민이 나와요? 홀 인 원! 미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기분이 너무너무 황홀하게 좋아져서 춤도 덩실덩실 추고 싶고 마음도 그 구두새가 도파민이 나오면 어떻게 돼? 기마에 쓴다고? 그래가지고 막 춤추고 싶기도 해요. 그러니까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하나님이 우리를 그만큼 행복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래서 도파민이라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는 유전자를 뇌세포에 만들어서 넣어놓고 그럴 경우에 생기가 도파민 유전자를 다 켜주면 그렇게 행복하다. 그러니까 참 인간은 하나님이 많이 행복하도록 그렇게 유전자까지도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 같아요. 도파민은 또 다른 물질이 있습니다.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옥시토신을 들어본 분은 별로 없을 거에요. 이 옥시토신이 생산이 되면 뿅 가는 거에요. 더 이상은 필요 없다. 이거면 오늘 죽어도 어떻게? 내게? 이 안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행복하도록 만들어요. 그 물질을 다 생산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옥시토신이라는 물질이 생산됐을 경우에 우리 사람들이 느끼는 그 감은 극치감. 이거면 끝이다. 그 다음에 극치감은 언제 느끼게 되냐면 일체감입니다. 우리 두 사람은 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다. 이게 일체감입니다. 아시겠죠? 그런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 이 옥시토신이 나올 일은 거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옥시토신을 만들어 놨어요. 요즘은 여성들이 아기 낳을 때도 옥시토신의 맛을 못 볼 것 같아요. 왜냐하면 첫 아기의 진통이 주로 12시간 내지 14시간 진통이 가요. 아프고 또 이제 좀 쉬다가 또 막 아파요. 이러다가 막 드디어 어떻게 해? 아기의 진통이 가요. 아기의 진통이 가요. 그러면 그때 나오는 게 아기의 진통이 가요. 그 아기의 피 덩어리를 어떻게 해? 첫 가슴에 딱 안았을 때 더 이상 필요해야 해. 이거면 다야. 너, 그 아기와 엄마는 두 사람이지만 한몸이나 같아요. 사실 우리가 결혼 생활에서 여러분 성생활 때 우리가 느끼는 그 쾌감을 오가즘이라고 해요. 그게 극취감이라고 하는데 그런데 대충 지금 사람들이 느끼는 그 오가즘은 잘 가봐야 도파민 수준입니다. 그리고 보통 다 엔도르핀에서 끝나고 아, 좋았다! 확 끝내줬어요. 이런 성생활은 잘 없어요. 왜 그래요? 그리고 성교를 했는데 이게 뭐 그렇게 좋은가? 별 느낌이 없는 경우가 수두룩해요. 왜 없어요? 사랑 없는 성교는 별로 안 좋아요. 그러니까 성교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더 중요해요? 사랑이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성경이 진리라는 것을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성경은 결혼해서 첫날밤까지는 잠을 하는 거거든요. 아시겠죠? 그런데 뭐 요즘은 참는 거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같이 자고 싶어 죽겠는데 또 잠자, 또 잠자, 또 잠자 그래서 여러분 한 1년을 참다가 드디어 첫날밤을 마저 잔다 그러면 그 마음이 어떻게 하죠? 막 그렇죠? 그때 짜잔 하는 게 이 옥시토신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남녀가 부부가 돼서 드디어 두 다른 남녀라는 개체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한 몸이 되는 것은 이런 거다. 그래서 이렇게 기쁜 거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인으로서 하나님을 딱 만났을 때 뭐예요?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십자가에서 한 예수님이 그렇게 만들어 모여 주시고 돌아가셨구나 라는 것을 다 깨달았을 때 그때 그 느낌 같은 거에요. 그래서 참 하나님은 옥시토신까지 만들 수 있도록 유전자를 준비해 두셔서 우리 인간이 그런 극치의 행복감을 맛볼 수 있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박수! 그러니까 여러분 동물 차원에는 별거 없어요. 동물 차원에는 그렇게 기쁜 거 걷지 않죠? 개들이 이렇게 옛날에는 개들이 길거리에서 많이 그런 장면을 봤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성은 참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을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것을 우리 사람들이 자꾸 아름답지 않게 그냥 돈 주고도 할 수 있고 돈 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성을 모독하는 거죠. 돈 주고 살 수 있는 것이 되어버렸으니까 그러니까 사랑 없이 섹스를 하는 거예요. 그냥 욕구 충족을 위하여. 그러니까 별로 뭐 엔돌핀 찌금 나왔다가 말아버리고 그래서 참 우리가 살아가는 행복의 정도가 참 이 만족감, 도파민, 옥시토신 이후에 그런 행복감을 우리가 하나님이 느끼도록 만들어 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 자신들이 자꾸 이것을 받아 먹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정말 사랑하는 마음. 그것이 있을 때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파킨슨 씨 병은 무슨 병이냐 하면 도파민이 생산이 잘 안 되는 병이에요. 왜 안되냐 하면 T세포가 나의 T세포가 변질이 되어 가지고 이 도파민을 생산하는 뇌세포를 내로 올라가서 자꾸 죽여요. 그러니까 도파민 생산이 부족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이 본래 T세포를 만들었을 때는 우리 면역력을 강화하라고 그래서 외부로부터 들어오는 무슨 코로나 바이러스나 B형 간염 바이러스나 무슨 이런 것도 금방 들어오면 어느 쪽쪽 죽여 버리고 그리고 내 몸에 암세포가 생기는 쪽쪽 죽여서 내 건강을 유지하도록 그렇게 T세포 유전자에 다 프로그램을 짜서 유전자로 깔아놨는데 어떻게 이렇게 T세포 유전자가 나를 공격해서 내 몸 안에 병을 일으키는 이런 T세포가 되버렸냐 이 말입니다. 그 이유는 유전자는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 유전자는 무엇에 영향을 받아서 변할 수 있다고? 외부적, 내면적, 환경과 그 선택에 따라서 그렇게 되어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내가 귀가 너무 막힌다. 이렇게 되면 유전자가 그냥 꺼져 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유전자가 꺼지기도 하면서 그 T세포 유전자가 변질이 돼서 나 자신을 공격하도록 변질되는 것은 어떻게 변질이 될까요? 자 여러분 이제는 대답을 아주 시원시원하게 쉽게 해야 되는 차원인데 여러분은 지금 못하고 있어요. 자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내 마음이라는 그릇에 어떤 뜻을 받아 담았기 때문에 T세포가 나를 공격해서 내 몸에 병을 일으키는 T세포가 되었을까요? 어떤 뜻? 사람들이 어떤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누가 나를 배신했어. 내가 가장 신뢰하던 사람이 나를 배신했어. 그러면 너무너무 억울해. 그 억울한 마음을 자꾸 누가 부추깁니까? 악령이 악령이 억울하지. 그래서 자꾸 그걸 잊어버릴 수 없도록. 내가 자꾸 그 부정적인 증오심, 분노 이런 것을 자꾸 선택하는 거예요. 악령이 억울해주면 그것을 거부하지 않고 내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나를 해치는 거예요? 나에게 유익한 거예요? 나를 해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유전자를 해치는 쪽으로 선택을 자꾸 한다고 해요. 거기다가 심한 경우에는 이러고 살 바에는 죽고 싶다는 생각까지. 그래서 그냥 가서 소리 안 나는 총이 있으면 그러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죽이고 나도 죽어 버리고 그러면 편안해지지 않겠네요. 이런 생각이 복잡하고 철저히 부정적이고 억울하고 증오하고 분노하고 그런 시간을 계속 유지하면 그것은 누가 성공하고 있는 거예요? 악령이 성공하고 있는 거죠. 악령이 악령이 영적 에너지, 악한 부정적 영적 에너지를 넣어서 나의 뇌파도 베타파로 바꾸고 그 다음에 여러분,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베타파보다 더 나쁜 파를 감마파라고 했어요. 감마파. 이 감마파는 내 파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감마파가 나의 뇌를 지배하며 이성적인 판단력까지도 마비돼요. 이게 어떤 경우에 내 베타파가 감마파가 되버리냐 하면 뚜껑이 열릴 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뚜껑이 열렸다고 표현을 하죠. 그래서 베타파는 짜증나고 밉고 그런 차원이고 그 다음에 베타파가 조금 더 나빠지면 열받았다고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나빠진 베타파가 더 나빠져서 감마파로 가면 그때는 뚜껑이 열렸다. 뚜껑이 열리면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뚜껑이 열렸다 하면 악령이 완전히 나를 지배하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되냐면 주위 체면이고 뭐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순간에는 아파트 10층에서 뛸 수도 있어요. 판단력이 마비돼요. 귀중한 물건을 지어서 어떻게 해? 던져서 깨워요. 그런데 저도 한번 컴퓨터를 집어서 던져 본 일이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판단력이 마비돼서 던지진 않았어요. 이걸 한 번쯤 던지면 어떨까? 왜? 그러면 상대방이 겁이 나서 앞으로는 까불지 않겠지? 까마파까지는 안 가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참 묘한 것 같아요. 그때 그 순간에 제가 생각하기를 까마파까지 가봐요. 그냥 쇼만 할까? 이게 가만 보니까요. 선택이더라고요. 선택. 그래서 여러분 너무 억울한 일이 터지고 나쁜 일이 벌어졌을 때 기절하는 여자들이 있죠.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기절하는 여자도 있겠지만 상당수의 기절은 선택적인 것 같아요. 그냥 기절을 해버려. 왜 그렇게 의미심장은 웃음으로써? 그게 맞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인간이란 게 참 나빠요. 이상구도 이렇게 보면.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이 성령이 저한테 얘기해 주죠. 상구야 너 그때 컴퓨터 던졌을 때 그랬잖아요. 그럼 그 말이 맞죠. 그래서 그 성령이 저에게 너 사람들이 너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그랬었지만 너도 아직 그 정도 밖에 안돼요. 그래도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그러면 더 고맙죠. 더 감사하죠. 뭐하는 거예요 이거. 그 순간에 저는 참 감사해요. 그러나 나의 아주 정란한 불가보선 모습을 다른 사람은 모르죠. 그러나 성령은 저한테 조용하게 상구야 그때 내 마음이 그랬지.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에게 정직해야 해요. 아시겠죠? 성령은 그렇게 얘기한대요. 어? 아닌데? 아닌데? 그러면 성령과 하나님과 거리가 점점 멀어져요. 하나님은 나를 비판하기 위하여 나를 벌주기 위하여 나를 야단치기 위하여 그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나를 더 영적으로 성숙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이 내 부족했던 면을 다 바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감사하죠. 이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이런 면을 여러분이 체험할 수 있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말씀 한마디 한마디는 진짜 정직한 말이에요. 진실된 말이에요. 그래서 내가 나를 생각으로도 내가 나를 죽어버렸으면 좋겠다. 제가 그 기억은 제가 평생 안 잊어버릴 것 같은 기억인데 제가 이제 태어나고 그 다음에 한 1년 후에 1년 조금 지났어. 우리 동생이 태어났어요. 그런데 저는 그때 이제 1년 반 밖에 안 된 거야. 아직도 기적이 차고 기었다가 섰다가 하는 때인데 우리 동생이 태어나서 엄마 저 가슴을 이 자식이 차지해 버린 거야. 그때 참 괴로웠다 라는 느낌은 못 잊어버렸어요. 동생이 엄마 품에 안겨 있는 걸 보면 너무 너무 부럽고 밉고 가서 때려주고 싶고 그랬는데 천추에 있지 못할 사건이 벌어졌어요. 뭐냐면 그때가 1945년대였어요. 막 해방돼서 부산에서 형편없이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씨가 하나 있는데 우리 어머니가 우리 동생을 안고 그 연씨를 동생한테 이렇게 먹여 주고 있는데 나는 아무리 기다려도 우리 엄마 안 주는 거야. 그때 제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아십니까? 내가 무슨 생각을 했다는 것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어요. 그게 나이가 1년 반 밖에 안 됐는데 얼마나 한이 맺혔어요. 그때 내가 저렇게 엄마의 사랑을 다시 받기 위해서는 무선 수밖에 없다. 아플 수밖에 없다. 아팠으면 좋겠다. 병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우리 엄마가 동생을 내려놓고 어떻게 해? 나를 어허허허 하겠지. 그래서 기절이라도 하고 싶더라고요. 나를 일부러 그런 생각으로 기절해라. 라는 생각은 누가 넣어주는 거예요? 그건 틀림없이 악령이 넣어주는 거예요. 악령의 말을 듣고 자꾸 이렇게 하면 그게 그냥 습관화 돼 가지고 나중에 악령이 나를 지배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은 이런 얘기를 잘 듣고 정말 악령과 성령을 잘 구분해서 잘 생각하고 여러분이 다시금 성령 쪽, 긍정적인 쪽을 선택하기 시작하면 그 악령은 결국은 쫓겨나가요. 그래서 우울증이나 이런 것이 완전히 해결될 수 있어요. 그래서 내면의 선택, 오늘도 하루 종일, 내일도 하루 종일 한 달 내내 미워하고 싶다. 미워할 거예요. 그러면 T세포 쪽에서 내 뜻대로 내 파가 결정이 되고 생체 전자파가 나쁜 파로 변하면 내 T세포 유전자들이 그 나쁘게 변한 생체 전자파로 유전자가 변해요. 그래서 나를 공격하는 T세포로 변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T세포가 변해서 나를 공격해서 염증을 일으켜서 질병을 일으키는 거예요. 대부분의 파킨슨스병은 요즘 그런 치료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다른 예를 들어서 내 콩팥을 공격한다. 변질된 T세포가 그래서 콩팥이 자꾸 망가진다. 그래서 자가 면역성 신부전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루프스 같이 내 간도 공격하고 있고 내 혈관도 모세혈관도 공격해서 이게 점점 심각해진다. 또 눈도 망막의 모세혈관을 공격해서 망막이 자꾸 떨어지려고 합니다. 이런 심각한 경우에 또 내 골수를 공격해서 이 적혈구를 만드는 골수 세포들을 자꾸 죽여요. 그러니까 빈혈이 자꾸 걸려요. 그래서 수혈을 받고 살아야 해요. 이것을 재생불량성 빈혈이라고 불러요. 그런 경우에는 병원에서 어떤 치료를 하는 줄 아세요? 어떤 치료 할까요? 그렇죠. 면역 억제제를 사용합니다. 면역 억제제라는 말은 뭐를 억제하는 약이란 말입니까? T세포를 억제하는 약입니다. 그 T세포 죽이는 약사입니다. T세포가 나오면 자꾸 죽여요. 죽이니까 T세포가 더 이상 공격을 못하도록 해서 그게 증세치료란 말이에요. 원인치료는 하나도 안 한다고요. 왜 이 사람의 T세포가 이런 식으로 자가 면역적으로 변질이 됐냐? 이거는 생각이 무서워요. 그냥 모른답니다. 답변은 몰라요. 이제 유전자가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까지 나왔는데도 원인을 모른다고 해 버려요. 그래서 우리의 내면의 선택, 우리의 마음의 선택에 따라서 T세포가 변할 수 있다고 말을 안 합니다. 지금 현재 의사들은 제가 하는 이런 설명을 잘 안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결국 자가 면역성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밖에 없어요? T세포를 죽여야 해요. 그럼 T세포를 자꾸 죽이면 T세포 죽이는 약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많이 쓰는 약이 소위 스테로이드인데 그 스테로이드를 많이 쓰면 T세포가 잘 죽어요. 아주 나쁜 부작용이 많이 나타나요. 그러면 T세포를 자꾸 죽여요. 평생 죽여야 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T세포를 자꾸 죽이니까 면역이 약하니까 암에도 더 잘 걸려요. 그러니까 현대의학의 원인을 추구하지 않고 치료한다는 것이 얼마나 모순인지 몰라요. 그래서 암 생기면 또 암 치료하면 되는 거고 또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옛날에 의사 할 때 뇌과 의사가 되어서 뇌과를 하다가 뇌과라는 게 범위가 너무 넓잖아요. 그래서 나는 알레르기를 다시 전공해야 되겠다. 그때 왜 그렇게 되었냐면 우리 딸이 기관지 전식에 걸렸어요. 그래서 이 딸도 고칠 겸 해서 알레르기를 전공해 보자. 그래서 그 전공하다가 나도 전식에 걸려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게 면역력이 약해져서 생긴 거거든요. 알레르기 전식도. 그런데 면역력을 강하게 할 수 있는 약은 없어요? 그때는 뉴스타트를 하면 되는데 그때는 뉴스타트라고 하는 게 있는지도 몰라서 그래서 정말 고생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뉴스타트를 알게 되어서 우리 딸도 전식이 완전히 났고 저도 전식이 완전히 났어요. 그래서 참 이 원인을 해결해야죠. 예를 들어서 우울증이나 자가매아약성 질병이나 걸렸으면 철저히 긍정적인 쪽을, 밝은 쪽을 적극적으로 아주 작심하고 선택을 해야 돼요. 그렇게 하면 꼭 성공합니다.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걸린 병인데 내 선택을 바꿔버리는데 그렇죠. 정반대 쪽으로. 그래서 내가 먹는 음식도 건강식으로 먹고 안 하던 운동도 규칙적으로 하게 되고 모든 유전자들이 좋아하는 방향으로 그래서 기본 여건을 다 잘 갖춰주면서 강의를 자꾸 들어야 돼. 자꾸 강의를 듣고 듣고 하면서 맞아. 그러면서 가능하면 여러분 흥을 거려야 돼요. 그래서 조금만 제가 그랬어요. 저는 참 희한해요. 뉴스타트를 하도록 하나님이 어릴 때부터 옛날부터 그렇게 길러 오신 것 같아요. 제가 한 분은, 저는 남자 동생밖에 없습니다. 그 동생은 아들 둘로서 컸는데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상당히 엄하신 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니를 보면 남자보다 낫다 이런 생각이 들죠. 왜? 무슨 행동을 하고 말을 하고 결정하고 이런 거 보면 보통 남자 이상이에요. 그래서 저는 우리 어머니를 보면서 여자도 훌륭한 사람이 많구나. 그리고 보통 여자들이 다 우리 어머니 같은 줄로 알았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특종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는 다 우리 어머니의 특징이 판단력이 확실해요. 이래서 이렇게 됐구나. 나는 이렇게 할 것이다. 이것을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많이 배운 거예요. 이렇게 딱딱 이성적으로 분석하고 판단하고 해서 이렇게 하죠. 여자들은 판단을 너무 감정적으로 해요. 우리 어머니는 굉장히 이성적인 판단을 해요. 그래서 결혼을 해보니까 그래서 우리 어머니가 한번 결정한 것은 안 변해요. 그런데 이제 결혼을 해보니까 이건 살아보니까 언제 변할지 몰라요. 그래서 마누라가 화장실 들어갈 때가 제일 겁나더라고요. 왜? 어떻게 의견 조율을 잘해서 이렇게 하자고 결정이 됐어요. 그런데 화장실 딱 들어가서 나오면서 여보 그러면 아이고 이거 똥 넣으면서 생각이 또 변했구나. 그럼 미치겠더라고요. 저는 그런 꼴을 본 일이 없어요. 여자 형제가 있어서 여자들의 마음이 그렇게 수시로 화려하게 변하는 것을 본 일도 없고 남자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혼하니까 막 변해요. 그리고 이제 딸을 둘이 낳았단 말이에요. 딸을 길러보니까 이거는 막 정진 못차리게 해서 변하는데 화도 많이 나고 어떻게 이럴까?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병원에 가면서 많이 우울한 적이 많았어요. 병원 출근할 때. 그러면 이제 미국 간호사들이 간호사들이 의사가 우울해 있으면 막 말을 시켜요. 마누라가 마음이 또 변했어요. 그래서 여러분, 특히 경상도 사나이 크면서 여자 형제가 없었던 남자들은 결혼하면 꼭 무슨 생각을 한 번씩 하는 줄 알아요? 내가 어쩌다가 정신병 환자하고 결혼을 한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미국 간호사들한테 그랬어요. 아무래도 우리 집사람은 왜 정신병이 걸렸다고 생각하니?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배꼽을 잡고 웃어. 그래서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우리도 다 정신병 환자네. 그러면서 제가 이제 깨달은 거예요. 이게 우리 마누라가 정신적으로 잘못된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제 자꾸 고쳐가고. 그런데 이제 그때마다 제가 큰일 났네. 육전자가 팍 꺼져서 엔돌핀도 안 나오고 우울증 걸렸을 때 그 상황을 제가 어떻게 해결했는지 알아요? 뭐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때 미국에 가서 외국에 사니까 그때는 핸드폰, 전화, 한국에 전화하고 뭐 이런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때는요 제가 무슨 결심을 했냐면 휘파람 불자. 그래서 밖에 나가서 가로수 밑으로 걸으면서 휘파람 불자. 그런데 그 휘파람 한 15분만 불어보세요. 다른 세상에 마음이 다 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만큼 반대쪽으로 어떻게 선택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이 옳구나. 그러면 그것을 선택을 하는 거예요. 꾸물거리면 끌려와요. 하루 종일 우울해요. 자가 면역형 질병을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변질된 T세포 유전자를 회복시키려면 암 유전자보다는 훨씬 더 쉽게 회복될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회복이 돼요? 긍정의 선택이야. 그렇죠? 결국 너무너무 간단한 거예요. 자, 일단 뭐예요? 웃자. 웃는다는 게 웃고 휘파람 불자. 노래하자. 노래를 음악을 듣자. 빨리 좋은 선택을 해야 돼요. 빨리 나의 내 팔을 알파파로 만드는 그런 긍정적인 선택이야 선택. 내가 선택만 하면 그 뒤에는 누가 다 알아서 유전자를 회복시켜줘요? 하나님이 해주신다니까 생기를 보내주신다니까. 거기다가 나는 기본 여건을 잘 하고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기에 아주 좋죠. 그래서 우리가 뉴스타트를 하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파킨슨 지병도 문제가 없어요. 파킨슨 지병 환자가 화끈하게 낫는 것을 봤는데 이 분이 여자분입니다. 남자 남편은 충청도 양반입니다. 양반인데 그 집 아들이 다섯 명인가 있는데 그 중에서 장남입니다. 장남의 처로 들어갔다면 이것은 알아줘야 되더라구요. 제사가 누구 제사, 누구 제사, 누구 제사 다 누구 책임이요? 맏며느리 죽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굉장히 엄한 거야. 아주 확실히 유교적이야. 그래서 남편이 철저하게 쥐 잡듯이 하는 거야. 제사상이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이제 그 집 며느리들이 다 모여서 제사 음식 면들고 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섯 명이 모여서 참 문제가 많았겠죠. 그러니 이 맏며느리로서 죽어나는 거야. 뉴스타트에 그때는 미국에서 한국에서는 뉴스타트 안 할대요. 미국에 왔어요. 그래서 이 분이 파킨슨 병이 너무 심해서 약을 먹어도 별로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도저히 지평이 짓고도 걷기가 힘들어서 우일체화를 타고 온 거예요. 그리고 버스 탈 때도 없고 타야 되고 내릴 때도 없고 내려야 되고 그렇게 상황이 안 좋았어요. 강의를 들어보니까 그 남편이 참 훌륭하신 분이에요. 강의를 듣고 보니까 남편이 같이 와서 강의를 듣고 보니까 누구 때문에 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맏며느리 일은 너무너무 힘이 들어서 많은 경우에 뭐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힘들게 며느리 생활을 할 바야 죽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던 거예요. 그러면 그 안에서 그 며느리 맏며느리 몸 안에 있는 T세포들이 모여서 저기들 저거들끼리 뭐라 그러겠습니까? 우리 주인님이 자꾸 죽고 싶다고 그러잖아. 그러니 우리 협조해 드려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변하는 거예요. 유전자는 뜻에 반응한다. 이 남편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받아들이기로 결심했어요. 그래서 동생한테 동생아 미안하다. 내가 뉴스타테라는 데로 와서 그때 이상구 박사가 지금보다는 굉장히 유명해져 있을 때에요. 이상구 박사가 믿는 하나님을 나는 믿겠다. 동생들한테 너무 미안하고 조상님들한테도 미안하지만 내가 내자가 이렇게 아픈 그 이유를 다 들어보니까 내가 전혀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지도 못하고 그냥 어깨에 무거운 짓만 주고 내가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지 전혀 모르고 집안 체면이 완전히 노예가 되어있었다. 이 형님을 용서해주고 이해해라. 나는 지금부터 내 아내를 끝까지 사랑해야 되겠다. 여러분, 그 아내가 어땠겠어요? 감동했겠습니까? 자기 남편이 자기를 위해 모든 체면을 던지고 자기 병이 낫도록 사랑해주고 여러분, 우와! 그렇게 되니까요. 이번이 뉴스타트 하는 것이 행복할까? 안할까? 큰 남편이 변했어요. 그렇게 여자가 한 일주일쯤 지나니까 이제 지평이 짓고 어떻게 그럴 수 있게 됩니다. 이래서 우일체어 타고 비행기를 타고 미국까지 왔다가 드디어 지평이 짓고 걸어서 한국으로 갔어요. 그때는 1부, 2부를 그냥 합해서 했어요. 그래서 21일 동안, 3주동안 그래서 이 분들이 인천에서 살았는데 인천에 상가 빌딩을 소유하고 있는 분들인데 5층 빌딩이네요. 그래서 사무실도 하고 상가도 있고 꽤 부유하게 사시는 분들 그래서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서 그 옥상에서 매일 아침마다 걱정을 벗어버리고, 노래 부르고, 스트레칭하고 같이 강의 듣고, 웃는 연습도 하고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그때 한 번에 약 50명 정도 한국에서 환자분들이 오셨어요. 그때 오신 분들은 다 상당히 부유한 사람들만 왔어요. 그때 항공료, 우리 뉴스타트 체류하면 거의 천만 원, 부부가 천만 원 깨졌어요. 그 당시 천만 원은 또 상당히 컸죠. 상당히 부유층들이 왔어요. 그래서 한국에 환자를 신문 광고를 해서 부유층만 왔는데 그래서 이 분들이 한 번에 50명씩 왔죠. 와가지고 한국에 뉴스타트 출신들이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 분들이 이제 자, 우리 한국에서도 우리가 배운 뉴스타트를 붙들이자. 그래서 뉴스타트 한국 본부를 설립을 한 거예요. 거기서 우리도 1년에 한 두세 번씩은 박사님을 초청해서 다시 재충전도 하고 그리고 우리 주위 사람들 이렇게 모아가지고 거기서 박사님 강의를 듣도록 해서 미국으로 많이 가서 뉴스타트 하도록 하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어디서 했냐면 양평에 한화 콘도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웅컹 유명했기 때문에 이상구 박사가 한국에 와서 어디서 산다고 하면 한 3, 400명이 있으면 쉽게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3박 4일 이렇게 하면 그때 이제 동창들이 다 몰려드는 게 양평으로 그런데 한 번은 양평에서 세미나를 하는데 파킨슨 씨 사모님이 의자를 타고 나타났어요. 아니 그렇게 좋아졌는데 그래서 집행에 짓고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는데 어떻게 더 악화됐냐 그래서 이제 어떤 시간이 있었냐면 뉴스타트로 회복되신 분들 나와서 이제 간증을 하시오. 그런데 그 사모님이 윌체어를 타고 나오는 거예요. 아니 좋아지지도 않았는데 뭐 나오는 거야. 이분이 윌체어를 내려서 집행에 짓고 이 단우에 올라와요. 그러더니 이분이 집행에 짓고 던지더니 좀 놀래켜 주려고 해요. 다같이 집행에 필요 없고 윌체어도 필요 없고 그래서 참 뉴스타트를 열심히 잘하면 참 행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행복하고 건강하게 해 주십니다. 여러분도 꼭 하나님의 그 은혜, 그 무조건적 사랑, 그 생명으로 다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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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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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